자 안녕하십니까 우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양꼬치 그 다음에 어 숄더래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양갈비 구요 그 다음에 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마라탕 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3번 중심상가에 어 저희 닭발 퀸 옆에 있는 라홍방 예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라홍방에서 샀고 어 양갈비는 음 저희 건물 닭발 퀸 건물에 음 화양 이라고 있습니다 화양에서 이제 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뭐 꼭 가서 드셔보세요 어쨌건 요렇게 고수랑 해서 어 샹차 이라고 하죠 예 요렇게 해서 먹고 예 요번에 또 중국 음식을 이다 보니까 예 어 찡 따오를 준비를 했는데 한창 예전에 아시죠 찡 따오 오줌사건 별로 안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구색에 맞춰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꼬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진짜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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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깜짝 놀랍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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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przedsiębior 여름넷 고구맛 Liqu 닭진행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꼬치에 찍다오 양꼬치에 찍다오 마지막은 골고루 와우 음 아...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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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입만 먹고 좀 더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~~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